안녕하세요 송경석 골프클럽 김동현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클럽을 휘두르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좀 드리겠는데요. 클럽 궤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공의 방향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. 그중에서 로테이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로테이션이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클럽을 열었다가 원위치 시키고 채를 닫아주는 동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이걸 쉽게 하시려면 이런 느낌으로 한번 써보실게요. 이 상태에서 오른팔은 가만히 두시고요. 왼팔을 펴서 왼팔이 오른팔 쪽으로 오게 됩니다. 이게 자연스러운 백스윙의 모양이 되실 거고요. 반대로 원위치가 오신 다음에 오른팔을 펴서 왼팔 쪽으로 보내게 되면 이게 맞고 난 이후에 동작이 되시겠는데요. 이 양쪽 팔꿈치가 지금처럼 이렇게 땅을 계속 보는 걸 유지를 하시게 되면 자연스러운 로테이션 하실 수 있습니다. 여기서 백스윙, 펄로스로. 이 느낌을 한번 따라해보시면 좀 더 좋은 결과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